장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며 배변활동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또한 우리 몸속 면역세포의 70% 이상은 장점막에 서식하기 때문에 신체 건강을 위해 장 건강은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복부팽망감과 복통 그리고 변비와 같이 장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일 밥과 반찬으로 먹으면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귀리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성분은 변비 개선은 물론 전반적인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귀리 100g에는 18.8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보리나 현미, 백미에 비해 훨씬 풍부한 양인데요. 특히 귀리에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개선시키고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줍니다. 또한 베타글루칸은 강한 점성을 띠는 물질로 장에서 유해균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용들은 장을 깨끗하게 하고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니 쌀과 귀리를 7대3 비율로 섞어서 귀리 밥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다시마입니다. 다시마에 풍부한 미끈거리는 성분인 알긴산은 장 운동을 촉진해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에 따르면 알긴산 성분이 지방의 흡수를 75%까지 차단하며 불필요한 지방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알긴산은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바로 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장 속에서 그 효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시마는 쌈으로 먹거나 살짝 볶아서 차로 마셔도 좋으니 매일 꾸준히 먹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번째는 함초입니다. 함초는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음식 중 하나로 예민한 장을 더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특히 함초 속에 가득한 다양한 밀양원소와 효소들은 장에 남아있는 끈적한 숙변을 없애고 불필요한 지방질을 분해하는데요. 이런 작용들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 환경을 개선시켜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줍니다. 복부평만감이나 잦은 가스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라면 함초소금이나 함초가루 등 함초를 자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과에 속하는 식물의 씨앗껍질로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 변비에 좋은 식품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차전자피의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수분과 만나면 40배까지 팽창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런 작용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의 양을 늘려주어 장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비워줍니다. 차전자피는 샐러드 등에 솔솔 뿌려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니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우엉입니다. 우엉에는 변비 완화에 도움을 주는 리그닌과 올리고당이 풍부합니다. 먼저 리그닌 성분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장 내 변의 부피를 증가시켜 장을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변을 쉽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또한 올리고당은 장 내 유산균 중 비피더스균의 먹이가 되어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이런 작용들은 숙변은 물론 장 속 독소 제거에 큰 도움을 주니 우엉 반찬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가지 음식들은 하나씩 가끔 먹기보다는 꾸준히 그리고 골고루 먹을 때 그 효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매일 챙겨서 먹기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강오름에서 직접 개발한 장오르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장오르만은 자연에서 얻은 다섯가지 핵심 원료만을 사용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귀리와 다시마, 함초, 차전자피, 우엉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강오름에서 수년간 연구한 원료의 최적 설계 솔루션을 개발하여 역량이 배가 되는 배합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섭취시 건강에 미치는 요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시너지 배합을 완성하였습니다. 독한 약이 부담스럽거나 각종 화학성분에 민감하시다면 자연에서 얻은 원료만으로 만든 장오르만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금속이물질 등 깐깐한 검사도 모두 통과하였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의 환 형태라 목넘김이 편안해서 물과 함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루 한번 장오르만을 꾸준히 드시고 여러분의 장건강이 한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장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들의 꾸준한 섭취로 장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오름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장오르만 이외에도 오르만과 위오르만도 개발하였습니다. 염증 때문에 고민이거나 위가 예민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오르만과 위오르만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오름의 모든 제품들은 댓글에 링크나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